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화해 보자들에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FNGU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율이 언제인지와 각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엔비디아 순으로 볼 예정이고요. 제가 썸네일에 지금 FNGU 기업들 관련 비중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분기 실적 발표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실제로 실적 발표, 호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고 그 당일에는 오를 수가 있지만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역시나 실적 뉴스에 파라라라는 주식 명언처럼 실적 발표일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일 전까지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실적 발표일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더라도 그 당일에는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재료 소멸에 따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일과 예상치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FNGU 기업들 관련해서 ETF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과 동일하게 트위터는 12.88% 테슬라는 12.17% 애플은 9.99% 페이스북은 9.82% 구글은 9.74% 알리바바는 9.55% 넷플릭스는 9.18% 아마존은 9.15% 바이두 8.97% 엔비디아는 8.55% 아주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중국 주식으로 좀 껴있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보유 비중들을 보았을 때 트위터,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관련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각 기업들 실적 발표율이 언제인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위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지금 현재 7월 22일 예상되어 있고요. 7월 22일 예상에 지금 현재 이전 분기 1.303 빌리언 실제로 레베뉴가 1.04 빌리언이 나왔었는데 예측치가 1.06 빌리언으로 거의 근소하게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투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또한 지금 현재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전통적으로 실적 발표일 전 한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차량 인도량도 이제 관련이 있겠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실적 발표 전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대략적으로 실적 발표일은 테슬라 같은 경우 8월 4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10.39 빌리언의 레베뉴를 달성을 하였었는데 지금 예측치가 11.58 빌리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테슬라 차량 인도량 발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 발표가 결국 실적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 현재 실적 발표일이 8월 3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베스팅 닷컴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 지난 분기 애플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서 레베뉴가 89.58 빌리언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측치를 보면 일단 이전 예측치가 77.09 빌리언이었고 이번은 72.53 빌리언이었기 때문에 일단 애플 주식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현재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FNGU 빅테크 관련해서 ETF 성격으로 여러 종목에 투자가 된다면 FNGU는 상관이 없지만 애플 자체로만 지금 현재 매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페이스북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현재 지금 실적 예상치, 실적 예상일이 7월 28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전에 26.17 빌리언 레베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지금 포캐스트 보면 27.8 빌리언으로 어쨌든 지난 분기보다는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페이스북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번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개별 종목으로 매수를 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실적 발표일이 7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전에 레베뉴가 55.31 빌리언 지금 현재의 가격 포캐스트는 55.93 빌리언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분기에는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였고 이번에도 발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실적 발표일 기준으로 어쨌든 구글도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에 좋은 형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 발표일 한 달 전에 매수를 해서 실적 발표일에 매도를 하거나 실적 발표일 매도, 실적 발표일 하루 이틀 전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실적 발표일 이후에는 아무래도 지난 분기에도 여러분들이 겪었겠지만 지금 뉴스의 파라라라는 격언처럼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넷플릭스는 7월 20일 약간 빠르게 잡혀 있고요. 실적 발표일이 7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분기 7.16 빌리언 지금 현재 포캐스트는 7.32 빌리언입니다. 그렇게 이제 실적 개선치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 사용자 수, 신규 사용자 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난 실적 발표일 이후에도 큰 하락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개별 종목으로 현재 별도로 매수하는 것은 추천하지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존 지금 제가 FNG에서는 아마존 SXL에서는 엔비디아를 꼽았었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FNG와 SXL에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 실적 발표일이 7월 29일, 7월 마지막 주로 되어 있고 지금 프라임데이도 이미 엄청난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박스권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만 뚫고 올라간다면 아마존처럼 엔비디아처럼 아마존이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듯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제가 그려놓았는데 박스권 상단에 거의 다다라 있는 상태이고 이 박스권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쳤습니다. 대략적으로 2020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년 가까운 박스권을 겪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뚫고 52주 신고가를 결정한다면 엔비디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대략적으로 16%, 18% 정도 이득을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면서 큰 상승이 나온 것처럼 아마존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 실적 발표일이 7월 29일이라는 점 그리고 포어캐스트가 지난 분기 108빌리언 레비뉴에서 현재 115.29빌리언 즉 대략적으로 10빌리언 가량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현재 실적 발표일 8월 12일로 되어 있고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엔비디아는 늦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어캐스트 보면 6.29빌리언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향후 AI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존의 GPU 분야 외에도 CPU 분야 인텔에도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지금 현재 각 증권사에서 프라이스 타겟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엔비디아 프라이스 타겟 증권사에서 900불로 올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웰스파고에서도 기존의 프라이스 타겟을 715불에서 875불로 상승을 시켰고 지금 현재 762불이기 때문에 10%, 15% 이상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접근하기에는 이미 조종을 한번 거치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나 800불 때는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주식 분할 이후에 이 엔비디아 과연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도 주식 분할 이슈가 있는데 7월달에 한번 주식 분할을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존은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주식 분할까지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된다면 더 큰 상승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FNGU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일을 보았고 그 관련해서 예상치를 보았습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주식 명언 중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실적 발표일 이후에는 실제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이미 이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 발표일 또는 실적 발표일 하루 이틀 전에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상향은 확실하고 미국 주식 특히나 지금 2분기 GDP 발표가 있고 앞으로 올해에 넘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돈풀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나스닥 관련 종목이 오르려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관련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FNGO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일과 예상치를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SXL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고 관련해서 SXL 기업들 발표 실적 발표일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